평양? 아니, 평양이 좀 어렵겠네요. 평양 갔다 왔으면 일단 대박인데요, 우리도. 평양의 식품이 왜 나오지? 뭐지? 뭐지? 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봐요, 친구분들이. 약간 아시아 여행 경험도 없고 그렇죠, 시골에서 왔다보니까 BTS도 알 수도 있고 몰 수도 있어요, 그렇죠, 그렇죠. 음, 저 те어리듯. 다 봐. FUNDAY. 2. 턱 이즈 FUNDAY. 아, 이거 너무 spannend.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, 이거 정말 정말 cool, 한번 한번 볼게요. 뉴스도 잘 입니다. peaceful 곳의 할 수 있어. 자연uen Um reactor 반칙이 일어난 aut 확 Aid. 모 slice duda 찬양 전 Tschüss 우리 트레이 Feh tu가 이런 게 삼십시오HN 0210 유료 왜 유료 유료 틀니 유료 ISA 으아아아 nent 진짜 잘하셨구나. 네 맞습니다. 정말 길게 추천해드렸어요. 어, 다음날. 어? 네, 하슨. 나도 해. 제일 좋은 노래는 여기 이제 플로리안이랑 같이 서울을 보내고 이제 7일 때 나가는 거니까. 오, 아름답죠? 오, 야. 저도 안 가봤어요 저게. 그니까, 저건 저런 데도 못 보셨어. 그래서, 나 우울 때는 일단은 그니까는 그럼, 그럼 한 번에 좀 보고 한 번에 좀 더 놔주시겠어요? 셀프hotel? 네, 그럼 한 번에 좀 더 놔둬요. 한 번에 좀 더 놔둬요. 그리고 한 번에 좀 더 놔둬요. 그리고 또 한 번에 좀 더 놔둬요. 그리고 또 한 번에 좀 더 놔둬요. 두 번에, 드렸을 때 한 번에 좀 더 놔둬요. 요소에서 모든 일정을 보내실 건가? 오늘 예중인가요? 태양도 먼저 가네요.